어느새 주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전당포가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IT 기기까지 취급하면서 이용 연령층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최신형 스마트폰 기기 감정이 한창인 광주의 한 전당포. 5분 만에 감정 결과에 따른 현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집니다. 귀금속과 잡화 등을 주 품목으로 삼던 전통적인 전당포의 이미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. 기존 품목에 최신 노트북과 카메라 등 고가의 IT 제품까지 취급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. 과거에 비해 20대 고객의 방문도 부쩍 늘었습니다. 은행 같은 경우 가기 좀 불편하니까 걱정도 되고 나한테 해가 끼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들어서 전당포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복잡한 신용 정보 조회가 필요 없고 소유 한도 내에서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.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전당포가 지역에만 최소 60여 곳. 최근 5년 사이에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이용하기가 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소액이 급전이 좀 필요했을 때 원행이나 친구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기 물품을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소액을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.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 고객들이 IT 기기를 가지고 전당포를 찾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급전 마련의 수단으로 쓰이는 전당포. 시대가 변하면서 주요 고객층과 취급 품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